하나, 둘, 셋! Why not? We are young! Hi! We are TWICE! 아빠가 바로 인도네시아 원스! 우리가 이번 9월 9일 쇼핑 홍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! 처음으로 쇼핑 사이트의 원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정말 떨립니다. 네, 우리 TWICE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해왔으니까요! 우리 Nine-Nine에서 스페셜 무대 기대해주세요!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! 지금 바로 쇼핑을 다운로드하세요! 쇼핑!